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 논란으로 무리를 일으킨 방송인 정윤정씨가 현대 홈쇼핑으로부터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후 도망간 NS 홈쇼핑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S 홈쇼핑 측은 정씨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며 정씨가 의사장으로 있는 네이처의 네이처라는 상품회사의 제품 판매를 위한 방송 편성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여론은 상당히 싸늘합니다. 이제 좀 잠잠해졌다 싶으니 시청자를 우습게 알고 나온다는 반응부터 NS 홈쇼핑 앱 삭제 등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입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현대 홈쇼핑에서 캐롤 프랑크 럭처링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욕설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정씨가 판매하는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일찌감치 기분 좋게 매진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씨는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자 불만을 표출하며 욕설을 내뱉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항해가 이어지자 현대 홈쇼핑은 방송 중 정정을 요구했지만 배수롭지 않게 생각한 정씨는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되나 라며 바리지 못하고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자숙이 시간을 갔던 정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말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브랜드명을 언급하며 우리 곧 만나요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두고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자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6일 정씨가 NS홈쇼핑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형자들은 NS홈쇼핑 불미합니다. NS홈쇼핑 채널 앱 삭제해야겠다. NS홈쇼핑 손절이다. 언어폭력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네이처의 네이처와 협력사로 계약하고 10월 21일부터 상품 판매를 위한 방송 편성을 확장한 것은 맞다라면서 베스트는 협력사가 결정한 사안으로 아직 누가 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